대구 동구청장 후보 TV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들 모두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 동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사립 명문고 유치와 팔공산 문화산업 등 주요 공략의 구체성이나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추고받기도 했습니다. 또 동구 발전을 위해 혁신 도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. 이 밖에 경력이나 자질, 능력 등 상대 후배의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이 책임자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TBC 이혁동입니다.